스마트폰의 갤러리의 휴지통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 휴지통 관리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길게 이렇게 눌러서 선택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는 최하단의 오른쪽에 보면 삭제가 있죠. 이걸 터치하면 휴지통으로 이동으로 나오죠.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휴지통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죠. 그래서 이걸 휴지통으로 이동을 터치하면 휴지통으로 가겠죠. 그러면 휴지통에서 휴지통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하면 휴지통이 나옵니다. 터치하니까 휴지통이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지통을 터치하면 여기 제일 위에 보면 편집이 있고 편집이 있고 여기 제일 위에 편집이 있고 비우기가 있죠. 여기서 비우기를 누르면 완전히 이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근데 편집을 누르면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터치해 보세요. 편집을 터치하면 이 같이 각 영상의 이 같이 보면 왼쪽 상단 왼쪽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이 같이 이것을 터치해서 완전 지울 수 있습니다.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선택을 해 보겠어요.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선택하고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오른쪽에 보면 삭제가 있죠. 삭제를 누르면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연구적으로 삭제된다고 나오죠. 이렇게 연구적으로 삭제해야 디바이스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세요. 설명에 보시면은 휴지통에 있는 항목은 15일이 지나면 연구적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SD 카드를 분리하기 전에 휴지통을 비우고 휴지통에 보관된 항목을 완전히 삭제해야 진짜 삭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모두 비우기를 해 보겠어요. 복구를 해 보겠어요. 복구를 하면 편집을 누릅니다. 편집을 눌러서 위에 있는 사진을 3개 정도 하겠어요. 3개를 선택했는데 왼쪽에 보세요. 하단의 왼쪽에 복원이란 게 있죠. 복원을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결들리에 들어갑니다. 터치하면은 여기가 복원이 되고 결들리에 살아 있습니다. 결들리에 들어가 볼게요. 결들리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아까 복원한 곳이 여기에 있죠. 이게 살아 있습니다. 다시 복구가 되어 버렸어요. 이어지 복구할 수 있고 완전히 삭제하려면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은 위의 이 점 3개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휴지통을 눌러서 휴지통을 터치해 가지고 제일 위에 비우기 있죠. 비우기를 하면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제가 비우기를 터치해 볼게요. 비우기를 터치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항목 67개가 완전히 삭제된다. 이게 완전히 휴지통이 그대로 있으면은 공간을 스마트폰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지통에서도 완전히 비워야만 공간이 확보됩니다. 휴지통 비우기 터치해 보겠어요. 터치하면 지금 삭제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내 파일에서 공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어나는 것은 내 파일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256기가분에 237기가바이트로 써놨죠. 제가 이거 삭제하기 전에 보니까 241기가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현재 한 4기가 정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휴지통이 그대로 두면은 이게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내장 메모리에서 그래서 완전히 삭제하려면은 갤러리에서 갤러리 휴지통에서 비우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 갤러리의 휴지통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